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한국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다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두 가지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낱마처럼 얽혀가고 있는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하와 해방을 전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출범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또한 196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가 계획경제와 중농주의 정책이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제3세계가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런 대세를 행성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수출입국 개방 미일관계 중시 공업하라는 굴가 발전 방향을 선정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단히 실용주의지 끄는 세계관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생활수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시대를 읽는 안목과 시야와 그리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앞에 지금 주어진 외교관계의 그런 난제들도 수월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국제관계를 보더라도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서방 선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규모 국가들은 나름의 대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지도청은 그런 중국의 지도청들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상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는 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말 중규모의 우리와 같은 나라는 참 고단한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3월 18일 날 오전에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관제의 주요 일간지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에서 내놓은 조은이자 충고이자 자신의 시국 진단은 우리가 정말 한 번 정도 더 깊이 진지하게 새겨야 되고 특히 한국의 위정자들이 국제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새겨야 될 좋은 그런 조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번 모임은 3월 16일 날 영국 정부가 그동안 야심차게 성실하게 준비해온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전략의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EU로부터 탈퇴한 블랙시트 시대에 영국 외교 창사진을 담고 있다 이런 기자들에게 설명할 겸사겸사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사의 주한 영국 대사의 그런 발언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 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향후 10년 영국 외교 정책의 중심축은 인도태평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세계 동맹국들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협력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세계 동맹국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진영의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약 70분간 진행된 그런 회견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스미스 대사는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부분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영미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스미스 대사는 외교 안고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영국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스미스 대사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전과제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대가를 치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분명히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자유 진영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정의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고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분쟁의 그런 중심에는 계속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미스 대사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구구하고 있는 국가로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해로인 일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해로운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영국은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영국은 예외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만의 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모두 자유국가와의 효율적인 협력을 중시하면서 중국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와 영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땅에서도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중국 경살은 중국이 계속 다가서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그런 불편함과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스미스 대사는 중국의 치명적 약점 중국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신장 위구르 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 홍콩 민주화에 대한 어감 문제 또 세계 무역의 공급망을 교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안 과절한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지적은 스미스 대사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영국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한국 정부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는 한국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부터 표현의 자유든 자유의 엄청난 매시버 가치를 옹호하는 데 한국도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미국과 영구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운동권 세력들이 젊은 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많은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자유의 가치를 상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1980년대 자유가 억압되던 당시의 상황을 당신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특히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지국들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보호막을 제공했느냐 자유의 엄청난 가치를 옹호하는데 한국도 무임성차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한국도 일익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국력도 이미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영국 대사가 국제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국제관계가 전개가 될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본인은 조언이자 충고가 아니지만 조언이자 충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는 6월 달에 영국은 주요 7개국 정상 g7 정상에 의해 의장국입니다 의장국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세계 국가를 초청할 수 있는데 그 국가에 한국 인도 호주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가는 방향을 잘 읽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가능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선택한 두 대통령의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정파의 이득만 내세우지 말고 자기 지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읽고 정말 한일관계 또 한미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자유라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또 그렇게 보호하는 진영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국채를 보존하고 나라를 길이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스미스 대사 영국 대사의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